우와 이거 봐 기다려봐 어떤 거 저게 뭐야? 우와 태연이 됐다 저거? 혜정 엄마? 별이 안 무섭겠어 진짜로? 그래 혜정 엄마 그러면 표 사러 가자 알았지? 엄마야 진짜 뭐야 오케이 엄마랑 같이 타자 야 손목이 어떻게 오연이가 더 두껍냐? 오연아 네가 더 두꺼워 오연이야 해줄게 채연이도 타자 우리 재밌겠다 그치? 채연아 이거 타고 기분 좋아졌으면 좋겠다 좀 이따 간식도 사줘야지 우리 채연이 다 별이도 당연히 사주지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생각해 넌 네가 해라 그래 고마워 나도 채워주면 안 되니 네? 이모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 알바라 저렇게 알았지? 보여 드려 아 이걸 맛보는 거 없잖아 아 없어요? 저희만 있나요? 같이 타시죠 네 가자 그럼 우리 처공룡 2번 공룡 무서우면 눈을 감아 좀 덜 무섭지? 어지럽지? 어지럽지? 엄마도 어지러웠어 가보자 가보자 별이 어떤 거 타고 싶어? 채연아 이거 안 못하고 있는 거 있는데 이거 안 무섭대 재미있대 괜찮아 엄마 지켜줄게 어머니 엄마 지켜줄게 어머니 엄마 지켜줄게 어머니 엄마 지켜줄게 어머니 엄마가 안하달라고 말하는 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인생 2회차야? 네 별이 어딨지? 별이 어딨지? 별이 어딨지? 내 꺼 가져놓고 내 꺼가 찍히면 내 꺼여 찍히네 아까 안 찍혔는데 내 꺼여 찍히네 천천히 가는 얼룩말이 가? 얼룩말이 천천히 가네 느림뻔해 느림뻔 그치? 말라야 돼? 마른 건 또 싫어? 말 타볼까? 어, 비행기를 탔어요. 아, 비행기? 비행기도 재밌겠다. 비행기도 타러 가자. 바로 화장실 여기 있으니까 쉬마려우면 얘기해줘야 돼. 우리 또 바지 없어 이제. 알았지? 쉬지금 마렸다고? 이거 멈추면 바로 화장실 가자. 알았지? 자, 핫도그 사러 가자. 이모가 사준대. 가자. 아, 핫도그 2개 주세요. 하고 서초한테 말할 수 있어? 나였어. 2개 사주세요. 핫도그 2개 사줄 거야, 엄마? 고맙다야. 핫도그 2개 주세요. 핫도그 2개요? 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핫도그 2개 주신데 별이가 질문했다. 우와. 고마워. 핫도그 2개 주신데 별이가 이거 채연이 갖다줘. 별이 거 여기 있거든? 별이 거 여기 있으니까. 별이가 이거 채연아 맛있게 먹어, 하지. 알았지? 네. 가자. 맛있어, 베라? 맛있어. 맛있어, 베라? 맛있어. 우리 짜고 타게. 짜고 타게. 짜고 타게. 아하하. 흐하. 우리 조 ov gal where apartheid did go. 진짜 무서워요? 다른 것도 하고 싶어? 뭐야? La said it to me. 꽤 빠르다? 네. 우와. 이기 올라가는 겨? 올라가네, 나를. 어떻게 한 거야? 어떻게 한 거야? 얘들이 저런 데다 이렇게 해달라고 생각한다. 들려! 안녕! 안녕!